아파트 화재 사망자 가운데 5명 중 1명은 대피 중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이 나면 무조건 밖으로 대피하는 게 아니라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 연기 등 상황에 따라 대피하는 게 중요한데요. 야산소방서는 피난 시설을 사전에 숙지하는 등 대피 계획 세우기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 불로 인해 입주민 2명이 화상을 입었고 새벽에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모두 14,230건. 사망자만 180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약 22%인 40명은 대피 중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기 흡입은 물론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집 밖으로 대피하는 것보다 살펴서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외부에서 연기가 유입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관적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집의 대피 공간을 그렇다면 안전한 대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출입구와 가까워 대피가 가능할 경우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때 연기가 계단실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문을 닫는 게 중요합니다. 화염과 연기로 대피가 쉽지 않을 경우 대피 공간 등 피난 시설을 이용한 뒤 구조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위해선 옆집과 연결돼 있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 공간, 하얀식 피난구 등이 있는지 사전에 알아두고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비상 대피도를 만들며 상황별 적절한 판단과 행동요령 숙지를 위한 가족 토의 과정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아파트 화재, 충분한 대비만이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